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칸닷! 셋, 둘, 하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젠제입니다 어서와요 어서와요 오늘 이 꿀같은 주말에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스페셜 스페셜인 기획하신 우리 정하오와 함께 숨바꼭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이 컨텐츠는 제가 주도하기보단 우리 아오가 주도해가지고 한번 같이 해보자 해서 한거여서 저도 처음 해보는데 일단 보시는다시피 이제 화면에 나와계신 분들이 전부 참여자분들이에요 저희가 지금 탈티랑 벨바스트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할 예정이구요 보시면 이미 많은 분들께서 이미 몇분분들께서 참여할라 여기까지 오셨죠? 7분정도 오셨네요 음 음 뭐 룰은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뭐 마비노기 컨텐츠 보시다면 이미 숨바꼭질 컨텐츠 많이 보였으니까 그거랑 다를게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도 보기만 하다가 하는건 처음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번 어 저의 숨바꼭질 찾기 능력을 한번 여기서 한번 이제 내세요 보는건데요 나도 궁금해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숨바꼭질 컨텐츠 시작할건데 네 뭐라고요? 떨리십니까 아 떨리라고요? 떨리 못 찾으면 어떡할거에요? 못 찾으면 뭐가 있어요? 떨리게 있나요? 너는 놀자고 불렀잖아 놀자고 부른거 아닙니까? 컨텐츠인데 컨텐츠인데 아 이분 편하게 불렀으면서도 막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봐주시고 참여해주시는 컨텐츠를 놀자고 불렀다고요? 와 말 바꾸시기 말 바꾸시기 쩔었다 자 지금부터 숨바꼭질 컨텐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파티인 자 시작하다 자 가십시오 가라 카라 전사들이여 가라 전사들이여 아 숨으러 가네요 빠르네요 아 네 cn 퍼그니 가장 5분 길에 5분 동안 일단 기다려야 되고 그죠 5분 동안 뭐 합니까 근황 얘기해 보십시오 요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근황 토크요 요즘에 회사 다니면서 바쁘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제 원래 어제 아우랑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건데 아니면 해야 되는건데 어제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오니까 새벽 2시더라구요 아 진짜요 네 정말 화가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 늦잠 자 가지고 내 소중한 일요일날이 날라갔잖아요 너무 화가 하고 너무 빡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의 이의를 제기 하실겁니까 이 제기요 이 제기 뭐 할게 있습니까 뭐 아직 10초 남았어요 준비하자 저희 페타 도대요 어 좋아져 좀 더 빠른 제한시간이 몇분 이었지 30분입니다 30분 제가 되고 있으니까 걱정 하세요 어 다 됐습니다 시작합니다 지금도 아우가 멀리서 말하는 것처럼 해야 되나요 저희 날 날면 안되요 저희 애녹님 감사합니다 날이 안된다고요 4 날면 안되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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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까 합니다 아 저기 아직 시작 안했어요 아까 한 칸 나가다 하나 둘 셋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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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갑니다 아유 저거 저거 가자 가자 아이고 시작부터 이렇게 많이 있네 뭔가 연기가 어색한게 보일 수 있어 지금 연기가 어색한게 보일 수 있어 이렇게 딱 앞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앞에 갖다 대면은 막 쫄리는 사람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좀 버릇처럼 눌러버렸어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버릇처럼 알트로 눌렀는데 아 이거 시작부터 이렇게 토 어 벌칙이 있었죠 아 네 벌칙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눌렀으니까 네 패널 팁 제가 사다리 타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니 아니 진짜 너무 습관적으로 눌렀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은 마비노기를 하신분들은 아실겁니다 이게 어떤 알트의 그 습관인지 시작한지 1분도 안해서 벌칙이 2번 자 4번은 한국어 사용금 헬로우 마이네미스 아우 찾아서 누구? 5미닛 페널티 5미닛 페널티 영어? 잉글리쉬? 어 오케이 오케이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어 아이 마이 자기소개 해주세요 아하 I'm not speaking English Oh my God 아 two twe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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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wenty one twenty one 네 래얀냐 22 22 22 패널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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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국제정세에 대해 얘기해봅시다 Let's have a talking about the international 토론 노 노 노 노 노 노 looks no no what do you think about the Trump Oh the Un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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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erica President Good sue come you check me about your opinion I'm calling a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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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네, 네 22... 어, 어, 왓! 헤이! 헤이! 헬링... 헬링 하우스 이즈... 아, 지금... 뭐라고요? 어... 어... 개가 한 마리 있는데, 이거 뭐야, 이거 펫인가? 펫 같지 아마? 도그, 도그? 왓, 뭐라고? 도그? 도그, 그래, 도그 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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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 감탄사밖에 없는 와중에 한 명을 찾았다! 가세요! 오잉?! 씨앤펑크닉 가세요! 어... 어...? 제 농장으로! 아니 천사링을 끼고 있으면 어떡해, 이 사람아! 이거... 오 마이 갓! 어? 엔젤링! 영어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어... 어... 아... 잉글스 써? 어... 오 마이 갓...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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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와 쩔었다 이거 영어송 이거 영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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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인물들 진짜 어디간거야 그니까요 아니 야 적절히 해야지 사람들아 그래요 아까 거기에 내가 기억한다 아 미치겠네 아헤헤 찾았다 잔성희님 여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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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좀 썼어 머리 좀 쑤셨어 이 근처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아휴 진짜 껌껌 어떻게 숨어있는거지 여기 풀숲에 하면 숨어있을 것 같아 느낌이 여기 하 있을 것 같아 지금 안보여 어디 있는지 지금 쟨쟨님이 어디 있는지 안보입니다 있을 것 같아 여기 근처에 왠지 화단쪽에 한 명 있을 것 같아 이거봐 이거봐 찾았어 찾았다 쟨쟨님 아아 농장으로 가세요 나이스 세리로 농장으로 가세요 몇명 찾으셨습니까 세명 세명 나 한명밖에 못찾았는데 세상에 아 이거 이거 페널티가 아니지 나도 잠깐 볼까 알 뜨는거 알 뜨는거 진짜 니가 말한 세마리가 애들이구나 안 움직인다 애들 아닌가 아니야 저게 병아리였어 거기 아니야 100% 있어 100% 100% 있어 여기중에 좋아 나 기억한다 지금 지금부터 안 움직이면 범인이야 100% 있어 여기중에 있어 하아 아니 나도 잠깐 내 의논으로 좀 봐야겠어 움직이면 안되니까 움직이면 그 사람 범인인 아 안 움직이는 사람이 범인인거야 일단 수탉은 못변하자 수탉으로는 그치 수탉은 계속 움직이고 안타기랑 병아리일거 아니야 그래야되니까 아아 세마리가 왜이렇게 안 움직이지 세마리가 이거 너무 이거 진짜 너무 의도적으로 앉아있는 느낌인데 이거 야 이거 배째자는거야 느낌이 이거 아냐아냐아냐 움직인건 제외시켜야되 이 병아리에 찍어봐 네 이 병아리야 범인은 바로 당신이야 간다 셋 둘 하나 아아 아니구나 가세요 병아리님 농장으로 가세요 어 병아리 자 페널티 갑니다 몇번 고르시겠습니까 4번 갑시다 죽을사 4번 가자 4번 5번입니다 말끝에 사극말투 5분동안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소 그렇소 아 저 딱 그렇소 네 지금 옥새가 불쾌하여 동면중인 동면중인 유자들을 수색하여 발출해내야겠소 저도 페널티 끄죠 네 9분입니다 10분까지 였으니 아우 그렇구 아우 조선시대에서 오셨 뭐라 하였소 파이버4 하셨나 아 그렇구나 뭐라 하였소 찾아보세요 빨리 어 두 세분 세분 남지 않았습니까 아 아 4분까지 그 변신중에 펫으로 변신 변신 중에서 그 개로 변신할 수 있어 레브라도 리틀리버 그쵸 변신은 다 가능하지 골든 리틀리버 말이오 그 어디있습니까 도대체 그거 아 그 여구요구요 여기요 여기요 아 아 페린척 페린척 페린척하는 이 색깔로 변신 가능하오 시청자의 페이크인거 같은데 색깔 이거 펫 펫 색깔인거 같은데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아닐거 같소 어 아 맞으면 어떡하지 나도 잘 모르는데 아냐 이거는 100% 폐색깔인거 같애 여기 설마 요 의자 안에 숨을 수도 있거든 자 잘 봅시다 아뇨 아니 3초 남았어요 끝났네 지금 말하는 동안 끝 켜돼 이제? 네 끝났어요 켜돼 자 이제 숨은 분들 어딨는지 한번 보러 갑시다 이분 진짜 어디서 뭐야 끝났어요 끝났어요 병아리랑 진짜 아무도 없어 여기 와 반전이야 아무도 없다고? 병아리랑 암탉중에 한명도 없었네 이럴수가 자 숨으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면 돼 여기 있었잖아 어디 여기 어 뭐야 야 내가 이분 맞다 했잖아 망설님 아 뭐야 망설님 롤러님이야 롤러님 아니 난 아니 여기 어떻게 숨은거지 아니 이거 이거 변신 맞다 변신 맞다 했잖아 누가 폐색깔 변신 아니 그쪽이 어딨는거야 아이바 옆에 아니 이거 내 이게 내 이거 맞는데 이거 아 이거 망설님 옆에 망설님이 있는거야 알았 아니 누가 그랬냐 이거 색깔 안된다고 변신 어? 내가 나는 이거 변신 가능한지도 몰랐다 아 큐파 저거 이상했어 저거 느낌이 아 진짜 사위꾼들 아닙니까 이거 어 아니 나는 저거 변신 가능한지도 몰랐다 나도 변신이 되는지도 몰랐어 또 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와 미쳐버리겠네 진짜 세상 인식을 자 일단 그러면은 어 그래 그러면은 롤러님이 숨었고 라이크로스님이 숨었고 망설님이 숨었기 때문에 이 세 분께서는 문상 5천원 드리도록 할게요 모든 게임이 끝나고 난 뒤에 컨텐츠 끝나고 난 뒤에 드릴테니까 걱정 마시구요 이제 벨바스트로 가봅시다 벨바스트로 고고 고고 와 나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저건들 아 앞으로는 좀 찔러봐야 했다 이거 말이 안 돼 역시 이거 아니 그니까 저거 큐파 저거 뭔데 나 진짜 처음 본다니까 찔러봐야 돼 찔러보는게 최고다 그래 아니 그리고 또 정부